증세를 알아차리면 대부분 말기여서 생존률이 매우 낮은 최장암을 혈액검사로 조기에 진단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MD 앤더슨 암센터 라구 칼로리 박사팀은 최장암 세포에서 떨어져 나와 피를 타고 도는 소포체인 엑소조미 글리피칸1이라는 단백질을 많이 함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고 헬스데이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혈액검사를 통한 최장암 진단이 가능하게 됐다고 헬스데이 뉴스는 전했습니다. 연구팀이 최장암 환자 250명, 유방암 환자 32명을 대상으로 혈액검사를 한 결과 최장암 세포에서는 전부 유방암 세포에서는 대부분 글리피칸1 단백질이 대량으로 발견됐습니다. 이에 대해 뉴욕 메모리얼 캐터링 암센터 케네스 유 박사는 새로 발견된 이 단백질 표지가 지금까지 발견된 다른 최장암 관련 표지보다 정확한 것 같다고 논평했습니다.